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을 함께 소리내어 있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삿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죽여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중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 쓰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뎀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배빠개와 배단위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위새끼가 매여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위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위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위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잔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밑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 붙으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 붙으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 붙어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후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온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해 포도온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온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온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온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온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를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돼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경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 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이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습니다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암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자 제자들과 군중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화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열 명의 종을 불러 은화 한 문화씩 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종과 다섯 문화를 남긴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결산에 맞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사하지 않은 종들은 그 맡은 일도 하지 않은 대가로 가지고 있던 한 문화마저 빼앗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문화비유를 맞추시면서 결산때 주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반역자들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